오늘 저녁은 청룡의 해, 풍요가 가득한 음력 8월의 그 중에 또 황금 호랑이 날이죠. 오늘 우리는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. 풍수에서 은행 통장은 우리들의 금전운이 담기는 그릇으로 간주를 합니다. 그래서 돈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통장을 또 오늘 같은 일은 황금 호랑이 날 베개 옆에 두고 자면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돈의 기운, 긍정적인 화폐 에너지를 크게 끌어당기게 됩니다. 청룡의 해와 또 이런 그 황금 호랑이 날이 이런 조합이 되면 금전적인 그 기운은 또 극대화될 것입니다. 이때 우리가 그 종이 통장을 그 베개 옆에 두고 자는 이런 행윤은 금전운을 또 증폭시키게 됩니다. 특히 그 오늘 같은 이런 황금 호랑이 날에는 돈복이 또 크게 터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밤시간에 더욱 활성화가 됩니다. 우리의 작은 이런 풍수적인 의식 또 이런 행동이 재물운의 그 흐름까지 또 빠르게 잡아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돈복을 끌어당기는 그 총매제가 돼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통장에 담긴 이런 과거의 그런 재정적인 기록들이 돈이 그 에너지를 더 자극을 하겠죠. 더 많은 그 돈복을 끌어들이게 됩니다. 풍수에서 그 우리가 잠자는 공간은 그 우리 무의식과 또 가장 깊게 연결된 곳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 우리가 그 은행 통장을 두고 잠을 자게 되면 금전운은 또 머리맡에서 또 크게 증폭이 될 것입니다. 재물운은 더욱 강하게 흘려들어올 것입니다. 특히 그 황금호랑이날은 그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날로 알려졌죠. 은행 통장은 그 돈복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또 잠자는 동안에 통장에 담긴 이런 재물의 기운이 또 깨어난다는 것입니다. 금전적인 그런 기회들이 또 하나 둘씩 또 깨어나게 된다면 이런 그 청룡의 해와 또 맞물린 이런 황금호랑이날에는 금전운을 더욱 크게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오늘 밤 그 금전적인 큰 그 성공을 부르는 이런 중요한 그 풍수의식으로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돈복을 크게 그 터뜨리는 그런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